뭘 하겠지? 왜 안들어가라고 그랬지? 고창 갔다와서 보자고 진도로 고창으로 해서 한 5일 동안 돌아다녀는데 이제 바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런지 갈리에 이쪽을 가르쳐 주신 것을 한 번 더 만드는 영상에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고 싶네요 그곳에서 고창으로 구경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도 기록을 보기 좋습니다 고창으로 반전해 주신 모든 분들도 기록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한 5번에 포장하는 곳도 가득하셨습니다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곳은 중간에 걸쳐주신 모든 분들도 기록을 받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방문한 곳에서 발전해 주신 모든 분들도 기록을 받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